안녕하세요. 안그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쇼킹한 곳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집은 외관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런 느낌인데요. 일본에서 가장 외관이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이센동 조상이죠. 이게 11,000원. 숙깔기가 되겠습니다. 이야... 오늘 소개할 곳은 바르아기, oya ko usushi 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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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